자, 이게 문법에 맞습니까? 런, 웨이, 니에 저렇게 부사가 뜨고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부사가 와버리는 문장은 안됩니다. 자, 그럼 왜 가능할까요? 따자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 중국어의 김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사는 바로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부사는 뭐가 있죠?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뿌와 메이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뿌와 메이오 외에 다른 부사들에 대해서, 다른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부정부사는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부정한다.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9개의 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9개의 부정부사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부사들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부사들입니다. 이것들의 번역법과 이것들의 쓰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부, 메이, 비에, 부야오, 웨이, 웨이, 비, 부, 비, 뻥, 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9개의 부정부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것들의 용법은 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밍티엔 부치 베이징. 나는 내일 베이징에 안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뿐입니다. 이 뿐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수도 있고,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동사 앞에 있는지 형용사 앞에 있는지에 따라서 번역은 조금 달라집니다. 보시면 설명을 보실까요? 뿐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러를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왔을 때는 뭐뭐 하지 않을 거야. 자기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세요. 이해가십니까?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워밍티엔 부치 베이징라. 아니, 러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러를 썼어요. 맞죠? 자, 번역 볼까요? 나는 내일 베이징에 안 갈 거야. 이 느낌은, 자, 설명을 보십시오. 만약 부가 동사를 수식하는데 문장 끝에 러가 오면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래 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게 된 것을 나타낸다. 바로 뭐냐면 저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원래 나는 내일 베이징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베이징에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나 내 마음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뭐 예를 들면은 밥 먹었니? 안 먹었어요. 그럼 밥 먹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워프고 치러 갈라. 맞죠? 나 안 먹을래요. 이런 식으로 쓸 때 그때 오는 글러는 바로 뭡니까? 어기조사로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진티엔티엔치 뿔렁. 오늘 날씨는 뿔렁. 춥지가 않아요. 바로 뭡니까?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하네요. 형용사의 부정은 대부분 다 뿔로 합니다. 그리고 기초반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용사의 부정은 뿔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용사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뿔을 사용해서 부정하고 그 의미는 뭐뭐하지 않다. 형용사하지 않다. 그래서 뿔렁. 춥지 않다. 뿔하오. 좋지 않다. 뿔표렁. 예쁘지 않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원 메이 칸지엔 리더츠 디엔 나는 너 사전을 못 봤어? 칸지엔 앞에 메이가 와 있습니다. 메이는 아까 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지가 들어간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메이는 동사 앞에 오는 이 메이는 단순 과거 사실만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메이가 동사 앞에서 동사를 부정할 때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러를 쓰지 않는다. 뿔에도 러를 쓰지 않는다 하고 메이도 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뿔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니까 러를 쓸 필요가 없는 거고 메이는 단순 과거 사실 부정 이미 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원 메이 칸즈의 리더 측에는 나는 너 사전을 못 봤다. 이런 말이죠. 계속 보실까요? 형용사 앞에 메이를 써서 이 형용사를 부정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무슨 말이죠? 날씨가 아직 따뜻해지지 않았다. 메이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형용사하지 않았다. 방금 뿌가 형용사 앞에서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형용사하지 않다. 그래서 뿌완 후어 이러면 무슨 뜻이죠? 따뜻하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메이오 노안 후어는 아직 따뜻하지 않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읽어볼까요? 피엔츠의 하이 메이온 노안 후어 날씨가 아직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메이오 형용사 구조일 때는 자주 뭐가 같이 옵니까? 이렇게 하이를 같이 써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아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메이오츠, 메이오화, 메이오타올은 무슨 말이죠? 먹지 않았다, 그리지 않았다, 토론하지 않았다. 자, 이것은 다 부정식입니다. 그럼 이 부정식을 긍정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죠? 메이만 빼면 됩니까? 치, 호아, 타올은 됩니까? 안 되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메이오츠, 무슨 말이죠? 먹지 않았다. 그러면 긍정식은 먹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러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치, 라, 호, 라, 타올, 룰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 여러분들?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비에 슈왈라, 워즈다올라. 말하지 마라. 나 알았어. 비에? 비에는 무슨 뜻이죠? 뭐뭐하지 말라라는 공고, 혹은 충고, 혹은 금지와 주의를 한기시키는데 쓰입니다. 이 비에와 똑같은 건 바로 뭐죠? 부여우입니다. 맞죠? 부여우, 뭐뭐하지 마라. 비에? 뭐뭐하지 마라. 그래서 비에 슈월러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죠. 바로 부여우 슈월라, 워즈다올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뒤에 있는 러들, 러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 러들은 전부 다 뭐죠?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여우 슈월라. 말하지 마라. 말하는 동작을 변화시켜라. 어떻게 해요? 하지 않는 걸로 변화시켜라. 워즈다올라. 몰랐지만 워즈다올라. 지금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말하지 마라. 나 알았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니 비에 타인 난 꾸월라. 너 너무 슬퍼하지 마. 역시 이 비에도 우리는 부여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읽어볼까요? 니 부여우 타인 난 꾸월라. 느낌 오시죠? 너 너무 슬퍼하지 마. 뭐뭐하지 마라.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를 보시면 너가 자주 따라옵니다. 그래서 비에 샤마샤마 러. 뭐 부여우 샤마샤마 러. 이렇게 우린 외우라고 그럽니다. 저 러는 바로 뭡니까? 어기조사입니다.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밑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부여우는 부시야우의 뜻이 있으나 비에에는 이런 뜻이 없다. 이건 뭐 장난입니다. 말장난하는 겁니다. 자, 바로 부여우와 비에는 부사예요. 맞죠? 부사일 때는 이렇게 동사, 용사 앞에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무슨 말이죠? 나는 너가 나를 돕는 걸 도울 필요가 없어. 바로 경험한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야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입니다. 쉬야우. 뭐죠? 필요하다. 부시야우. 필요 없다가 되죠. 맞죠? 그러니까 나는 자, 보십시오. 이거 주어와 수러여우. 목적어 니. 맞죠? 주어수러 목적어입니다. 다시 빵은 뭡니까? 빵은 다시 수러입니다. 자, 그럼 빵에 대한 주어는 누구죠? 웜니까? 니입니까? 니죠. 맞죠? 주어 얘는 이렇게 목적어죠. 그 다음에 워은 다시 목적어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니는, 이 니는 야우의 목적어가 되고 빵에 대한 주어가 됩니다. 바로 뭡죠? 경험은 니죠. 맞죠? 이럴 때 이 부야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야우는 동사가 되어버리고 부는 부정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 워 비애니 빵워 워쥬지 능싱 이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왜? 부야우는 그렇게 동사로 변형이 될 수 있지만 비애 자체는 그냥 부사입니다. 부사는 무조건 뭐죠?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상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느낌 오시죠? 계속 가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저거 띵이 하이웨이 베이정믹. 이 정의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보시면은 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왜는 서면허에 많이 쓰며 아직 뭐뭐하지 않다. 뭐뭐지 아니다의 의미를 갖는다. 느낌 오십니까? 저 왜 같은 경우는 서면허에 우리가 글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거 띵이 하이웨이 베이정믹. 이 정의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느낌 오십니까?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타팅 쿤란더. 저거 찬 웨이비 능환. 그가 몹시 어려워서 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을 거야. 느낌 오십니까? 자, 보시면은 웨이비 란 단어를 썼습니다. 웨이는 무슨 뜻이었죠? 아직 뭐뭐하지 않다 였습니다. 근데 웨이비는 뭐죠? 비의 뜻이 뭡니까? 반드시 뭐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비 이러면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꼭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이 웨이가 비이랑 합쳐지면서 이 웨이의 뜻은 뿌의 뜻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 웨이는 이렇게 뿌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곧 배울 뿌 랑은 또 다릅니다. 또 다른 거예요. 그 느낌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비 이러면 반드시 뭐뭐하진 않아. 그래서 뿌이딩의 뜻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타팅 쿤란더. 저거 찬 뿌이딩 능환. 이런 식으로 웨이비는 뿌이딩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야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웨이비는 서면으로 많이 쓰고 뿌이딩은 해와상에서 많이 씁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니 링티엔 샤오 넌 후일라이마. 너 내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니?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뿌이딩. 확실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이비는 쓸 수가 없어요. 뿌이딩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웨이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실까요? 마말라이 뿌이비 자오지. 천천히 와라 뿌이비 자오지. 서두를 필요가 없어. 방금 이 위에서 본 웨이비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뿌이비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할 필요 없다. 바로 부용의 뜻입니다. 부용, 뭐뭐할 필요 없어. 뿌이비, 뭐뭐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말라이 뿌이비 자오지. 이래서 천천히 와. 서두를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이비는 필요성이 없음을 나타내며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뭐하지 않아도 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뿌이비는 부용과 바꾸어 써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읽어볼까요? 쓰징 이징구어치엘라. 부용, 바타, 팡 자의 신상. 부용, 뭐뭐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보시면 부사인데 지금 이 문장 보십시오. 수로가 뭐죠? 그렇습니다. 팡.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자의 신상은 결과보우입니다. 바타, 뭐죠? 전치사 구죠. 부용, 부사. 바로 부사의 위치는 어딥니까? 전치사 앞이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호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의 위치 한번 보실까요? 자, 부사, 조동사, 전치사 구죠. 전치사 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혹은 형용사. 이 동사 형용사는 수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구, 그 다음에 조동사, 부사. 아시겠죠? 그래서 부용. 대부분의 부사들은 전치사 앞에 옵니다. 일부 부사들은 동사 형용사 앞에 와야 되고요. 느낌 오시죠? 아, 느낌보다는 외우시는 겁니다. 제가 만든 상호에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잠깐 제시를 했었어요.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쩌양 쩌어 월런웨이 부비.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자, 부비. 뒤에 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문장 앞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월런웨이 부비 쩌양 쩌어라는 문장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것을 쩌양 쩌어를 문장 앞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자, 이게 문법에 맞습니까? 런웨이 뒤에 저렇게 부사가 뜨고 와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 저렇게 부사가 와버리는 문장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왜 가능할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바로 이럴 때는 이 삐가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 그러니까는 부삐 이러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삐 자체는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부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삐가 뭐가 되죠? 동사로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뿐은 바로 부정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부, 삐 이러면 뭐뭐 할 필요가 없어. 저 위에 있는 저 아까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부사랑은 또 달라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타준베이 짜이시에 이비엔 워칸 부비라. 무슨 말이죠? 그가 다시 한 번 쓰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봐. 불필요하다고 봐. 느낌 오시나요? 방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워칸. 나는 내가 보기에 부비라. 그때 이 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나 형용사 생략할 수가 있다. 생략했을 때 생략하면 자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원래 문장은 워칸 부비 짜이시에 이비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이시에 이비엔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동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느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하시겠습니다. 부비와 워칸 부비와 워이비의 비교. 부비와 워이비는 단어 형태에서는 비슷하다. 단어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어 형태는 부비, 워이비 이런 거 비슷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번역은 완전히 다르죠. 워이비는 뿌이딩의 뜻으로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부비가이고 부비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바로 부용의 뜻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타 워이비 취. 무슨 말이죠? 그가 꼭 가지는 않을 거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은 뭡니까? 그렇죠. 바로 타보이딩 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타보이비 취는 뭐죠? 그가 갈 필요가 없어 부용의 뜻이죠. 그래서 타보이비 취가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부사들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가우스타 벙라이 그에게 올 필요 없다고 알려주세요. 벙라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만든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 저 벙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벙은 벙은 뭐뭐 할 필요 없다라는 부사입니다. 자 벙은 부용의 줄임말이며 주로 해와 상에 쓰인다. 벙 구조 한번 보십시오. 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부를 이렇게 썼죠. 그 다음 뒤에 밑에 뭐를 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용을 썼습니다. 바로 뭡니까? 부용을 써가지고 벙이란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벙은 바로 해와 상에 쓰습니다. 부용은 부용도 해와 상에 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용을 줄여가지고 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느낌은 부용보단 좀 더 친근함을 만들어줘요. 부용라이 벙라이 느낌 오시죠? 이 벙이 좀 더 친근함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따자 또 쯔다오 니 쯔 벙지앙라 모두가 다 알고 있으니 말할 필요 없어.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보실까요? 니 벙 슈월라 너 말할 필요가 없어. 니 벙 슈월라 자 이 벙은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니 부용 슈월라 똑같은 말이죠. 벙 대신 부용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벙은 부용으로 바꾸어 사용해도 된다. 아시겠죠? 계속 하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부용 니 슈월라 너가 말할 필요는 없어. 자 부용은 문장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 니 슈월라 너가 말하는 것은 부용 필요가 없어. 이런 말입니다. 왜 그렇죠? 부용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필요 없어. 그런데 저렇게 되면 용이 뭐가 되죠? 동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니가 말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죠. 느낌 오시죠? 워만 부용 니 슈월라 그런 형태가 돼서 워만은 조가 되고 부용은 수라가 되고 니 슈월라는 목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벙을 하면 될까요? 벙 니 슈월라 안 되죠. 왜? 벙 자체는 그냥 부사 뜻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실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칭우 시엔 무슨 말이죠? 밤배를 피우지 마시오. 이런 말은 해와상에서 안 씁니다. 여러분들 해와상에서 안 써요. 우는 부여 비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서는 안 된다에 공고 충고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죠? 저 같은 경우는 택시 안에서 제일 많이 봅니다. 택시 앞에 조수석에 딱 앉으면 앞에 뭐가 를 쓰겠죠? 칭우 시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바로 서면으로써 해와보다는 어디 이렇게 뭐 어디 벽이나 어떤 공공장소에 보면 제일 많이 보는 글자죠.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칭우 똥 써우 손대지 마시오 예 우리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많이 적혀 있죠.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는 서면으로 사용하고 부여우는 해와상에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볼까요? 공공장소 칭우 시엔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자 되죠? 그럼 저 칭우 시엔을 칭부여우 시엔 한 번 읽어볼까요? 공공장소 칭부여우 시엔 됩니까?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됩니까? 안됩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해요. 아 저걸 말로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공공장소에 이렇게 뭐 팻말이나 이렇게 붙어있을 때 저렇게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쌍크하라 칭부여우 쇼화하라 수업할 거니 말하지 마세요. 자 이런 문장 선생님들 수업하기 전에 이런 말 많이 쓰시죠? 맞죠? 쌍크하라 칭부여우 쇼화하라 맞죠? 그런데 이렇게 쌍크하라 칭우 쇼화하라 이런 말 안 씁니다. 이해가시죠? 이건 해와상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잔디보호하니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잔디밭 같은 데 보면 팻말이 이렇게 붙어있죠?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칭우루네 맞죠? 들어가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런데 이 부여우를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칭부여우루네 이런 식의 팻말은 안 적혀있습니다. 부여우는 해와상에서 우는 서면으로 사용한다 오늘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쨔쨘 꼭 없으세요. ujemy 這 त ah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